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 파슬리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거 진짜 위험한 음식입니다 짠 다른 청소를 해주세요 얘도 붙여놓으면 청소를 해줍니다 이따 보장 준비 안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행복한 애들 아냐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이라서 아직 한산합니다 뚜뚜뚜뚜 첫 번째다 첫 번째다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오 오 대박 계란말이 이 차가운이 오 너무 많다 장악이 오 오 오 아 너무 안 걸렸어 오 황당하러 올께요 그랜anna 새우가 2개 6천원짜린데 맛있겠죠? 그럼요 엄청 생선해 보여요 많이 먹어요 대박 너무 맛있다 엄청 잘 풍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생크릇초밥은 무조건 돼요 진짜 맛있어 밥에다 양념이 더 있는 것 같아 carve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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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самого 푸신 것 같아 저는 거짓말을 같이 먹기 편했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잘 먹기 싫어 무슨 일인데? 먹어요 까옹당 6마리 한 파도 한 잇ћ 웃음 ㅇㅇ 지수야 신학아 ㅋㅋㅋ 동키오테 왔습니다 버텀볼이 있는 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좀 한적한 곳이 왔어요 거기는 사람이 진짜 터져서 뭐 살 수가 없어 일단 간단하게 털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엄청 너무 많대.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. 이거 있다. 불닭 아키소바. 카라 카라 오오 라면. 이거 진짜 몇 대요. 이거. 이거 한 5개 사가야 돼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? 강추. 한국 라면도 엄청 많아요. 둥지 냉면도 있고, 오징어 짬뽕도 있네. 앵그리더버렛이 이뻐. 알겠지. 하나 남았다. 이거 무조건. 근데 하나 더 사야 되는데, 나. 지금 약간 치매가 사갖어. 보통 머리. 일단 무조건 놔두고. 회수할 때 머리 위에 쓰는 것들인데, 짱 귀엽다. 이것도 너무 귀여워. 스노피. 이거 하나 사주고. 무민 닮았으니까 무민도 하나 사주고. 아 귀여워. 옆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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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도움말이. 졸모님이 지금 화장실 차 들어가서. 사고 싶은 거 빨리 사. 그 옆에서. 뭐라 뭐라 해가지고. 잔소리를 은근시쩍 해가지고. 준비. 어. 이러고요. 트트리스를 예쁘게 해서 저희도 해줍니다. 지나가는 길에 카페가 있어서 지금 들어가려고요. 가보자, 아빠. 뭐 먹어볼래? 이런 것도 맛있겠다. 끓고 먹어라. 시간에는 좋다. 캐릭터는 더 많아? 되게 싸다. 이따가 호텔 가는 길에 사가야겠는데? 저렴해서 간단하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술안주를. 이런 마트 들어와서 안주 사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굳이 안주가 아니더라도. 여러 가지 반찬들도 있고, 샐러드도 있고. 됐다. 맛있겠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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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이쁘다. 응. 도시락 봐. 이거 3,180만 밖에 안하네? 가격이 진짜 너무 착해요. 야, 이거 대박이다. 와, 대박. 제가 이곳에 가고 있는 곳이 왔어요. 이곳은 두 가지 사이도 그곳에 가고 있는 곳이었어요.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. 아, 좀 차량 많이 하고 가고 싶은데. 앉아서 스팅트 식으로 더 있는 분들 있는데 자꾸 힘쩍게 쳐다봐서. 지금 엄청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. 김의조선수. 오ğ 오랜 오랜 오 전생 신문을 가지고 싶은데 딱 한 개 되어 놓으네 거짓말 귀여워 저 있는 대로 오고 있습니다 카드를 안 가져갈게 오 엄청 시원해 왜 이렇게 밖에 다 보여요? 반가울 수가 뭐? 반가울 수가 그니까 왜 갔어? 어 무서웠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끝내버렸어 아휴 진짜 혼자 있다가 또 멘붕 왔네? 저는 몰랐죠 이미 뭐? 얼음? 아이스박스 오 아이스박스네 이름이? 어 오빠 뭔 소리 하나 했어? 이거 먹자 음! 맛있어 레몬 맛이야 맛있다 이거랑 레몬이 다 사고 도우라이 그것도 맛있겠다 몬파즈 영란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좀 구경하다가야지 여기 좀 구경하다가야지 여기 좀 구경하다가야지 네 찌라찌라 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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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웨이팅했다 음 이렇게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다 맛있겠쥬? 이걸 먹어야 되나? 정식 세트 두개랑 맥주를 두개 시켜서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여기 끝까지 뜻하지 않는 맛집을 찾다니까 그치 디저트까지 함께 팔고 있어요 라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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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매수 맛있어 나 매수 맛있었어 나 매수 맛있는데 몰랐어 응 토마토 이거 토마토이야 너무 귀엽다 토마토가 이렇게 나와요 맛있겠다 오 하나는 밥이 나오는 걸로 시켰고 하나는 빵이 나오는 거 시켰어요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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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 쏨 1 core 아 ну 아 음 쇠 αλλά 맛있어요 프로 아버지 솔로트도 맛있어 솔로트도 맛있어 이렇게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거? 응 음 진짜 맛있다 소금 돋네 소금 돋아? 응 너무 맛있어 노르게 한장 응 너무 맛있어 이렇게 빵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? 얹어서 먹으면 햄버거 같을 것 같은데? 맛있다 진짜? 응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좋겠다 먹어볼래? 여기다 내가 떡볶이 얹어서 완전 맛있을까? 음 맛있지? 음 응 한잔 좀 먹었어 여보 조이스 그 조이스 너무 기분 좋아 이거 먹고 싶다 내가 다 먹었는데 그니깐 너무 맛있어 그니깐 이럴 때 이럴 때 너무 맛있다 그니깐 그래서 요렇게 안에도 오뎅오빠가 있습니다 어디야? 여기요? 응 여기다 들어가자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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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료 고겠ements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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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엄청 많이 먹어야지 이거 진짜 맛있다 어묵 도전해서 먹으면 맛있어 진짜? 다이어트 주자 맛있어 될거야 맛있지? 맛있어 맛있어 아이씨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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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매일 고고ielen 하루 중국산 quilombo 한국산 quilombo 한국산 quilombo 한국산 quilombo 한국산 quilombo 한국산 quilombo 너무 좋아요 시원하다 이게 뭐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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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이거 스프링 무이네 맥주는 어디 기린 맛있더라 기린으로 가자 자 그리고 이거, 맞아 이거 맛있다 그랬어 스파이시커리도 있네? 대박 그러면 치즈커리 하나랑 스파이시커리 맛있겠죠? 이거 하나 사고 이거다 크림 이거 또 사야겠다 이거 또 맛있다 그랬어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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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궁금하긴 한데 라면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고 오늘은 이렇게 사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얼른 먹고 잘 거예요 저는 아까 동키후티에서 산 매운 라면 먹어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계란도 하나 넣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산 거 역시 자려다가 먹는 라면이 최고야 면이 이렇게 안 익은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익은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매운 라면인데 열라면보다 맵고 틈새보다 맵고 어느 정도라 해야 되지? 불닭볶음면 까진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좀 느끼하다 싶을 때 이거 사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많이 사기 잘했다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어떡하냐 계란 두 개 더 넣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음식입니다 다 먹게 됩니다 진짜 뭐라고 내가 말이 좀 이상하네 너무 맛있어서 나는 닭발의 느낌이 나는데 오 닭발 느낌도 난다 오 닭발 느낌도 난다 매운 닭발 양념 오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오 닭발 닭발? 어쨌든 진짜 맛있어요 짠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아 아 아 맛있어. 맛있어? 디저트를 먹어줘야 해. 따돌로 알겠다라트. 고통 중인 거. 고통 중인 거. 고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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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. 어디였어? 今夜は泣けない ゆらりゆらめく夜は Maybe 明日ここで笑える私 もっと強くなれば 変われるなら 愛なんていらないわ 愛の話 愛の話